안녕하세요 연극 우리집의 왜언니에서 유현영을 맡은 노태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귀여운 것 같습니다. 흘러가는 대로 현재에 충실하는 게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. 100% 지금에 충실할 수 있는 7월 12일부터 찾아올 우리집의 왜언니 영국 우리집의 왜언니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많이 웃고 가주세요. 많이 기대해주세요. 파이팅! 7월 12일 JTN 아트홀 1반 영국 우리집의 왜언니 많이 사랑하세요! 빨리 오세요!